여기 연도가 적혀있어요. 우리 아가 보면 여기 연도단에 다 써놨잖아요. 다 써놨다고요? 여기 전에요. 그걸 써놨잖아요. 연도에 이거 박아놨었지. 네. 못음쳐가게 딱 박아놨구나. 시청자님들 여기에... 근데 새 건데요? 네. 새 거예요. 관리를 잘 하셨나봐요. 여기 돌에서 떡을 칩니다요. 이거 갖다 놨어. 이거는 비석 위에. 위에 저 뭐라그래. 어? 쑥도 있어요? 쑥떡. 쑥. 쑥떡이야 쑥떡. 우리 형수님이 쑥을 이렇게 뜯었어요. 쑥을 이렇게 뜯었어요. 쑥을 뜯어서 쪄가지고. 완전 쑥떡이네. 어우 향이 너무 좋죠. 향 좀 맡아보세요. 쑥떡. 아 떡판에 기름 발라요? 이게 덜 기름이에요? 어디 익었나 밥이? 야 아무리 음 완전히 문질 사람 한번 이거 한번 저 형 하는대로 하면 되지 아 조금만 해봐 진혜한테 물려서 네 나하고 내 하는대로 하면 돼 때리면 되잖아 처음에는 민데이 이렇게 물에다 기름을 발랐어 떡매에도 기름 발라줬어 안 발랐어 우리 김사과 수석회 수석회 잔칫날이나 잔칫날 그건 이따 엉켠 다음에 밥이 엉켠 다음에 저걸 넣으면 덜 티나다 그렇지 그걸 넣으면 덜 티나다 이따가 넣어? 지금 넣어야 되는 거야 수석도 엄청 캐셨네요 야 우리 고시동굴 젊은 이장님께서 저렇게 장갑 있어야 되지 않아요? 뜨거워서? 요걸 요렇게 자꾸 엉키기가 문질러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건 이제 딱 엉킨 다음에 덜 펴는 거야 야 소백산 소백산 정산 연화봉입니다 저기 손발이 잘 맞아야 돼 괜히 이거 뒤적거리는 사람 손등 치겠네 아니 손등 치는 건 지금 문질러야 되는 거야 손을 문질러야 돼 어 지금은 치는 게 아니고 치는 게 아니고 엉켜야 되거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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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질러 야 돌에다 날 튀어나서 큰 안반데기에다가 우와 쑥을 넣고 아 참나 쑥떡이네 쑥떡이네 쑥떡 쑥이 엄청나네 와 한 번만 봐도 꼬들꼬들해 와 와 내가 이거 쑥떡이네 할멘 쑥떡이네 쑥떡이네 에요 Athlete 쑥떡이네 나 이거 말고 더 줘요 지금 들어가야지 안그러면 쑥이 보러 칼을 하지도 않았고 긴긋긋긋거로 댄게 진짜 별 희한한거지 요것만 고추에 다 부어 기장은 캔맛을 해야 된다 아직 멀었어 한방에 때리면 좋겠다 기엄이 나지만 쑥이 엄청 연하네 요래가지고 쑥 쑥 펴도 안되겠나 펴도 안되어 조금 더 없는데 살짝 펴도 돼 앉아있을 수 있겠지 너무 쎄면 티가 나갔지 기름 좀 빨리 여기 한번 형네는 해먹어봤구만 여기에서 아들이 형 많이 먹지 우리는 그냥 요리를 다 쳐가지고 밀어야돼 고래가지고 짝짝 내밀어야돼 그렇게 아이쿠게 다 아까워 아이쿠게 다 아까워 아이쿠게 나갔어 아이쿠게 나갔다 밀어야돼 요리를 때려가지고 그렇게 짝짝 밀어야돼 아이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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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 밍게지지 그냥 때려가지고 놔놔 아이쿠게 아이쿠게 저까지는 켜야돼 이제 됐어 손총이 형님 너무 세 이제 때려도 되겠어 안 돼 안 돼 아직까지 안 돼 따로 갔는데 뭐 어떻게 아이쿠게 이거 숙지 더 집어넣게 가만히 써 봐요 물 설 설 바를 돼 아이쿠게 아이쿠게 그 물 바르면 안 돼 아이 아이쿠게 단수야 단수 좋은게 벌거지 정도는 뜨네 아 벨거지가 없어 뭔 벌거지가 있어 벌거지 담배질이요 담배질이야 못살겠다 천천히 저 저 형 또 지나가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밀어 밀어 아이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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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먹어요 3초 안에 주셨죠? 아니야, 때려가지고 밀어야 돼 아, 요거 요거 또 나가졌다 나가면 나갈 거 아니에요? 아, 족쇄해 형 맛있다 족쇄다, 저거 아까 아, 저거 다 나가 내가 옆에 좀 잡아봐요 여기, 여기가 더 나가지 그걸 또 꼴래야 돼 콜라당, 콜라당, 콜라당 기잡 저짜 과외 걸릴, 쪼르터 야, 이거, 이거, 기름 좀 받아 기름? 아이고, 너무 맛있어 뭐 많이 돼, 뭐 많이 돼 맛이 있나 없나 봐 자, 맛이 있나 없나, 저거 밀어야, 쫙쫙 밀어버려 안 싱거워요 쪼만 안 되는데 안 싱거워, 너무 싱거워 형, 너무 세다고 봐 못 참나 형, 너무 세다고 봐 아, 이제 아, 이제 저거 좀 살려가지고 와, 온 산이 다 울리네 호랭이가 도망가겠다 난 두 발을 가지고 뚜드려 어, 두부 바이크 좋다 응 응 나 뭐 어떻게 그래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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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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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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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살, 살, 살 이거 하나 지적 그리자면 내가 앉을 때 들어있게 어 아이고, 대단 이야 저거 가위에서 부터 조금씩 해가지고 밀어야 돼 짝짝 여, 그렇게 친구랑 친구랑 내가 띠 먹어 봤어 형수여 언니가 먹어봐 언니가 먹어봐 조작이 미루 놔보자 짝짝 Zukunft Ja 이 싱겁나 짧나 자사다 아 그럼 고추장 찍어먹이지 뭐 간장! 간장이요 아니야 홍 전라도는 전라도는 설탕을 찍어먹고 경상도 사람은 형수요 됐어 자 굽네 짜 굽다이건 저 뒤에꺼 저 뒤에꺼 넘어가 형수 오이야 아이고 오이야 자아 이제 됐네 어 각자가 맞는다 짝짝 오이 오이 우와 한나 오이야 오이 너이 이야 궁짝 궁짝 아예 오예 이야 이장님 최고 하하하 아 아 이거 잘한다 이야 내가 한번 더 잡아줄게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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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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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 쑥 그 밑에도 떨어졌네 쑥 아까워있어 다 붙여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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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안맞아 안맞아? 안돼 아이 힘든데 형수는 나아 소장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애 못 놓으면 어떡할라 그래 된거 아니야? 와 진짜 멋있다 멋있다 돌이 아주 약간 희한하게 돼가지고 있구나 돌 탐나지 언니, 돌도 우리도 있어 바당에 도전거 있다 우리 어성천에 있을 때는 돌 깎는 데서 큰 거 사다 놓고 왔는데 그럼 묶아줘 그만해봐요 좀 식아줘 해요 몸살나겠다 되지 않았던지? 고마 고마 아이고 소금이 여기 소금이 그대로 다 달라붙어 있어 그래 내가 소금 잡고 그만 열어줘 야 기름 끓고 빨라 야 문제야 와가지고 좀 떡매쳐라 어딜 갔나 야가 안 돼 이러면 못 쳐 납작을 해야되지 가만있어 이거 좀 끓여놔 앉아 앉아도 될 것 같은데 참 진짜 둥그러면 못 쳐 안 떨어져 자 김윤리아님 박기자님 손 빛나는 가방이 다 터졌어 와 우리 울목 선수님께서 선수님께서 좋아하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세게 치지 마라 형 키 나가 안 키 나가 이제는 오우야 좋다 오우야 오우야 박력 있네 자 이제는 고만뇨 됐어요 그만하면 돼요 고만뇨 고만뇨 밥이 꼭꼭 씻어요 맛있어 고만뇨 고만뇨 고생하셨어 이거 오다가 다 먹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분 누르는데 가봐 야 눌러붙어 고만뇨 손에다 귀를 묻히면 안 벌면돼 둘이 같이 들어야 돼 내가 혼자도 잘 들어 뒤로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건 뭐여 쑥이겠지 쑥이 뭐여 쑥이 낭만한데 돌이 있나 따고 돌 아니야 돌이야 딱딱한데 쑥이 쑥이 뭐 붙었겠지 뭐 쑥이 쑥이 이거 나도 맹주 일하는거 아니면 물궁 씌야되는거 내버려두면 다 지절로 씻어 비오면 나 뭐해줄까 뭘 줘야 되냐 이제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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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가 다 됐어요 두부가 다 됐어요 아니 아니 넓은에 두개가 이래가지고 뭔가 붓도 안했어 뜯어먹을라 했다 그 기름을 벌고 저기 떡매에 뚫는 사람은 그거 찾은데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이거 이거 많은데 다른거 만들지 그럼 물 많은데다가 이거 두부 쌀거 가져오라고 순두부 푸고 순두부 여기다 푸면 되지 않나 지금 식구하고 들어가서 지금 아니 그거 물을 퍼내야지 조리로 해가지고 다 보냈어 보냈다고 응 순두부 푸고 만들어내야지 손으로 뱉니다